안녕하세요. 안고음TV 정은입니다. 여기는 저의 방이 아니라 저희 집 드레스룸입니다. 지금 밖에서 다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조용한 드레스룸으로 이동을 해서 오프닝을 찍고 있습니다. 미리 공지해 드렸던 것처럼 이 어항 슬라임을 가지고 아쿠아리움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사실 제가 준비했던, 준비해놓은 재료들만으로도 만들 수 있기는 한데요. 이런 재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재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어가지고 동네 근처에 있는 다이소에 잠깐 나갔다 오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좀 큰 다이소였는데 다이소가 없어졌을 줄이야. 문어가 사는 대형 수조를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이 수초들을 꽂아줍니다. 이 예쁜 조개 껍질을 박아줍니다. 짜잔! 산호초를 넣어주겠습니다. 하나도 귀엽지 않아! 기괴하게 생겼죠? 제가 미스터토에서 구매한 대왕 문어입니다. 이거 다리가 왜 이렇게 길어? 동거할 물고기들입니다. 왠지 얘가 잡아먹을 것 같아. 여기에다가 이 수조를 넣어줄 겁니다. 약간 죽은 것 같아. 제발, 밑에 있어줘. 얘네는 마지막에 제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벤치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어항 슬라임을 이용해서 아쿠아리움을 만들어 봅시다. 짜잔! 엄청 예쁘죠? 저는 이 색깔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다이소를 포기하고 구매한 780원짜리. 우왕!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엄청 쫀득거리네요. 와우! 오! 오! 이거 탄력이 생각보다 좋네요. 와, 진짜 물소리 나요. 입수! 물속에 들어간 물고기. 물고기. 여기에다가 이렇게 체험 코스가 있거든요. 조개도 넣어주고 오! 엄청 물속에 있는 느낌이 들죠? 여기를 살짝 모양을 내줄게요. 우선 이 여왕들에다가 물고기를 다 넣어줄게요. 입수!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넣어줄까요? 아, 딱 봐도 엄청 특이하게 생겼죠? 얘 머리... 들어가. 진짜 투명하다. 이 검은 물고기는 컬러가 잘 보이게끔 이 투명한 여왕에 넣어주겠습니다. 쏙! 넣어주면 됩니다. 남은 숯풀들로 여기 사이사이를 꾸며주겠습니다. 이렇게만 만들면 사실 구경만 하다가 끝날 것 같아가지고 공연장을 하나 만들어주려고 해요. 제가 놀이동산 그 레고에서 빼왔어요. 훈련사가 여기에 서서 공연을 할 거예요. 물개들이 공연을 보여줄 풀장입니다. 연결해주시면 돼요. 미니 평행대. 너무 귀엽죠? 공연하는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미끄럼틀, 튜브들. 훈련사의 오른쪽에 있는 게 좋겠죠? 오늘 공연을 멋있게 해줄 물개 친구들입니다. 훈련사입니다. 물개 먹이통, 관객석, 울타리. 그럴싸하죠? 미리 손님들까지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어서와 아쿠아리움 완성입니다. 조심시 Тих이 miracles. 그다음으로는 고양이가 Felicia успpowered. 안녕. éro Acho storytelling.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하십니까.